우리 MVP는 홀릭스런! 어? 확정됐어요! 그죠? 야! 홀릭스! 홀릭스 패스! MVP 확정! 뭐야 저 화창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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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창공수 네버댄 Q. 게임 최강 안녕하세요 K입니다 종합 모바일 게임 최강자를 가리는 2020 구글 플레이 플레이 온 챌린지 지금 이곳에서 치열한 서바이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그 게임을 함께할 9명의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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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게임을 통해서 첫 번째 승패가 결승되었죠 어? 격토스 아저씨! 격토스 나이스! 때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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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토스가 파괴되어! CG! 테스터님께서 우승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탈자가 없어서 더 우회가 깊어졌어요 아 정말요? 보이시나요 다들? 지금 안색이 다 너무 좋아졌어요 얼굴이 폈어요 다 아쉽게 승리를 놓친 양띵팀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한 명의 탈락자로 인해서 네 명이 생존 버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탈락자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훈 씨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오셨는데 가구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탈락하신 하창봉님 그립습니다 창봉수 네버달 곧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 되겠는데요? 아니야 취소요 취소 네 종합 모바일 게임 최강자 자리를 놓고 버리는 서바이벌 2020년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핫한 두 번째 게임을 소개합니다 어몽어스는 철저한데 개인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본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저 누굴까요? 바로 어몽어스 마스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난쟁이 성현의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죠 어몽어스 어몽어스가 쉽게 말해서 마피아 게임 최종 목표는 죽여야 됩니다 마피아 게임하고는 다르게 연기록도 중요하지만 동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서 난쟁이 성현님은 종합게임 스트리머지만 매력적인 보이스와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신데요 또 제가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심리전이 중요한 오늘의 게임에서 도전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책도 많이 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게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전으로 게임 워밍업을 해볼 건데요 탐색전 게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엠티 게임이죠 바로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도의 심리전이 진행되는 게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자신의 심리카드를 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 속도예요 그럼 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가 너무 길어서 거짓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목소리 토를 유지하는가 이런 것도 캐치하시면 이따 게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톡티비다 여기에 놓여있는 카드를 한 분씩 뽑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역할이 써야 있거든요 서로의 직업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경찰 일어나서 의사 일어나서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의사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굿모닝 굿모닝 시민이 형 손 들어보세요 시민이 형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늦으면 안 되는데 어? 어?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홀린 님이 마피아라서 죽이려고 손 들려고 한 거 있어요 마피아 게임의 궁루는요 처음에 무조건 무표예요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시민이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마피아라서 맞아요 마피아라서 저는 오르디 시민이 이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피아 저는 경찰이나 의사 중 하나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경찰인지 의사인지는 이번 밤 그리고 다음 밤에 증명하겠습니다 오우 이건 진짜 잘 증명할게요 증명하면 되니까 저는 성시훈 님 혀가 너무 길어요 나는 이거 인터뷰하기 전부터 계속 첫 투표는 무효로 넘어가야 된다고 시작해서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말이 많아 저는 딱 처음에 그거 했잖아요 시민이 형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도읍진 님하고 세모장 님 지금 제일 빨랐거든요 시민이 형 손 들어보세요 어? 여기서 늦으면 안 되는데 어?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신이 시민 카드 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 속도예요 사실 고민하니까 네, 일단 두 분은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네 홀리 님께서 저를 믿고 계시지만 저는 홀리 님 아니오 아아 제일 먼저 나 대시는 분이 보통 말이 많아 나의 마피아는 죽여야 하니까 먼저 행동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일리 있죠? 우리 약간 일리 있는데? 진짜 일리 있죠 나 모두 슥여주시고요 아, 내가 주무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누굴 죽일 건지 서로 합의하에 한 명을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죽기 싫어 나 데리고 죽었어 네, 숙여주시고요 경찰! 누구를 조사하고 싶으신지 선택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살리고 싶으신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모두 들어주세요 부모님 마피아가 3명이라서 이거 우리 선량한 시민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인형님이 죽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있을래 있어요 선량한 시민이었어요 내가 만약 경찰이었다면 홀리님이 마피아니 아니냐를 집어넣었을 것 같긴 해 저는 홀리님이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홀리님 경찰이에요? 왜 그래 저한테? 이거 나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두 번째 투표에는 대부분 직업을 공개해요 경찰이 겹친다거나 의사 겹친다거나 하면 그쪽을 용의자로 들어가죠 원래 그게 국룰이고 제가 시민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검거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확 씨예요 확실 시민이란 말이에요 의사는 무조건 경찰 살려주세요 밤에 결국 경찰을 이제 공개하고 확 씨랑 같이 붙어 다니자 지금 경우의 수를 줄이려면 지금 공개한 다음에 겹치는 직업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공개한 다음에 실패했어요 경찰이다 누구 찍었는데요? 간을 먼저 보시는 홀리님 이러면 이렇게 확 씨 들어가요 확 씨 두 명 나왔어요 저 의사예요 저 첫 번째 저 살리고 두 번째도 저 살릴 거예요 근데 경찰이 나왔으니까 좀 고민을 해볼게요 경찰이 누르면 투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피아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둘 셋 제가 키가 작아서 좀 위에서 볼게요 아 네네 쌉방님 제일 많으시네요 네 최후의 변론을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처음에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세 분 중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가 좀 전에 다 아침이 되었을 때 표정을 쓱 봤거든요 서빙레이디님이랑 도우찌님은 거의 푹 잠을 주무신 거 같은 얼굴이었어요 인형님은 표정이 나는 여기 어디지? 오오오오 약간 이런 표정에서 세 분은 약간 시민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하다 살린다 죽인다 하나 지금은 죽여야 돼 셋 살아나셨고요 세월멜로디 통하셨나 봅니다 오 축하해요 오 살았어 살았어 밤에 또 심지어 나가고 끝나는데 네 자 모두 숙여주세요 자 다 패하는 죽일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일어나셔서 조사하고 싶으신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는 일어나셔서 살리고 싶으신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경찰에 살려주세요 밤에 의사는 무조건 경찰에 살려주세요 밤에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아이고 누가 볼리님입니다 홀 와 저 발언해도 됩니까? 네 성시훈님이 아까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본인 포지션 먼저 안 밝히시고 먼저 듣고 안전한 자리를 잡으셨어요 자 우리는 저런 감성 추리보다는 원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감성 추리 우린 접근하는 방식이 누가 마피아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의사는 누가 살렸고 경찰은 누구에 맞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툼 시훈님 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솔직히 마피아가 많이 몰아주기 시간대 이렇게 하거든요 의심된다 저는 이제 마피아를 다 알아냈어요 누구죠? 저 발언해도 됩니까? 네 성시훈님이 아까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본인 포지션 먼저 안 밝히시고 안전한 자리를 계속 나게 의심이 되는데 경찰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홀리님 시민이시고 인형 언니 시민이시고 의사고 더레 언니 아니고 저도 아닙니까 나머지 3명 끝이네요 그런데 저 Stanley가 되게 트롤 같긴 한데 도대체 과연ина 시훈님這邊이라도 맞나요? 저는 확실히 전릴게요 의사잖아요 은vellian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마피아임 그런데 있잖아요 저 트롤 같긴 한데 제가 의사라서 그래요 의사로? 본인의 의사라고 나왔습니다. 맛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다.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인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의사를 픽했고 그때 맛의사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살린 사람 정확히 지목했어요. 첫 번째죠, 두 번째 경찰. 아주 합리적이죠. 미사장님 누구 살렸는지 저는 처음에 성시원님을 살렸었어요. 가장 의심스러워서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살렸는데 그 다음에 어? 성시원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살렸는데? 어우... 자,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라고 의심되시는 분을 지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GO! 지금 좀 멀퍼된 것 같은데? 네, 최후의 별론 부탁드립니다.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멍청한 의사였다. 저걸 들으니까 뭔가 살려주고 싶어. 감성에 빠지는 않네. 3, 2, 1, GO! 죽게 지자. 잠깐만. 죽었어요. 아, 죽었습니다. 돌아가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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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자가 했잖아, 내가. 와... 마피아. 헐, 의사였어요? 네, 진짜 의사였어요. 이런 치마를! 이런 치마를! 너무 잘하도록 하세요. 치울도 넣어! 뭐야? 시연님 잘 가지고 넣으신다. 너무 잘했어요. 내가 마피아고 저기도 마피아인데 나도 모르게 아, 의사구나! 이런... 말을 너무 잘하셔서 어마어워스도 진짜 잘하시고 거짓말 너무 잘한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님과 어마어워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게임 플레이 전에 도전자분들에게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방금 했던 판을 기억하시면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랄한 힘을 죽이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인포스터일까? 아니면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것처럼 고민을 해보자. 네, 방금 플레이하셨던 것들에 기반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실 심리전 게임이기도 한데 맞아요. 아시잖아요, 귀여운 기억 게임. 위치파악. 아, 맞아. 진짜 중요하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질문. 찐 질문. 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아, 진짜요? 저분 아까도 가만히 계신다 제일 먼저 죽었는데요? 너무 특이 케이스예요. 인싸라서 그래요. 숨에 담겼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아, 죽으시더라도 유영이 상태로 미션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죽으시더라도 피션이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인형 언니를 보고 그래서 죽을 거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게임을 몇 판 정도 진행하고 뭐 점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 총 5판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긴 팀은 100점, 진 팀은 0점. 대신 위령 상태가 되면 50점만 가져가세요. 저거 뭐야? 죄송합니다. 아, 옆에 이렇게 시도를 돌리다 보니까. 네, 마스터님의 팁이 게임을 진행할 때 아주 잘 적용되길 바라고요. 또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도전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림막 보이잖아요? 우리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인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나봐라. 아이고, 큰일 났다. 등장하기 전에 코치님들께서 탐색전을 보셨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어마어스는 개인전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린 조용히만 있어도 된다. 어차피 저쪽에서 많이 시끄러울 거다. 근데 완벽하게 접종을 했더라고요. 홍수님이 일단 사운드가 저 의사예요. 저는 어마어스가 유행하기 전에 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떡상할 줄 알았으면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띵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마어스는 우리가 이겼다. 아, 이거 너무 잘해요. 독보적으로 너무 잘하는 느낌이 많아져서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겼다. 그래, 기사에 해줍시다. 이 게임이다.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누가 좀 잘할 것 같은... 지금 사실 마피아에서 활약한 성시훈 님이 지금 불리해요. 이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해도 임포스터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리하고 오히려 지라라 님이 임포스터를 했을 때 의심을 많이 못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화려하게 기대됩니다. 벤트쇼 할 겁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보여준 이것 또한 진짜 실력일지 아니면 트릭일지 본 게임 전에 각 팀방으로 가서 어마어스 게임에 데뷔한 각 팀 훈련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팀방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저희 박수. 저희가 온전하게 다섯 명이 다 같이 있다는 게 아, 다행이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게임은 어마어스인데 와일드 리프트는 팀전이었어요. 우리가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탈락자가 없는 건데 어마어스는 개인전입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들 좀 해보셨어요? 어마어스 좀 잘하시나요? 어마어스가 한국에서 유명하게 전부터 플레이를 해봐서 뭐야, 선구자네. 고수, 고수. 쌈밥 님은 좀 잘하시네? 아니요, 저 요즘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요. 저번 종목은 정말 엔시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피지컬은 인정해요. 그렇지. 과연 이 매지컬까지 있을지 저희가 이제 포커 페이스 또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요. 저번 청청처럼?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드디어 일하셨네요.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작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완전 기대돼. 정말 동시관대에 만들어진 거이긴 해요. 웃음 참기 준비했습니다. 웃음 참기 준비했습니다. 너무 약한데 이거? 벌써 웃긴데. 그냥 웃는대고. 거의 불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못생겨지는데요? 왜 이렇게 한 번 봐 왜 괜찮지? 자 이거 보세요 저 우유 좀 주세요! 우유 좀 주세요! 저거 어묵어스가 모바일로 하지만 실제로 만나 있잖아요 보일 거란 말이에요 표정이! 네 표정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운 고추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매운 것과 안 매운 게 있어요 제가 먼저 한 번 먹어볼게요 네 매운 고추인지 안 매운 고추인지 만들어보세요 안 맵네 안 맵네 그니까 안 맵네 안 맵죠? 안 맵네 안 맵네 안 맵죠? 매운 것 같은데 좀 드셔보실까요? 맵지 않은 척을 해야 돼요 저처럼요 저 안 매운 거 주세요 저 안 매운 거 주세요 저 안 매운 거 주세요 너무 차이 나는데? 뭐야? 이거 진짜 안 맵다고요? 이거 진짜 안 맵다고요?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아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 잘 쳐야 돼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제가 초보자들은 어떤 거를 해야 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갈 때 다른 미션보다 확실 미션 쪽으로 가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제가 확실 미션 위치를 찍어놨거든요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고 아까 그 님 제 거 확실 보셨잖아요 라고 저쪽 팀한테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왜 제가 확실 봤는데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포스터지 그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 네 개예요 이 네 개를 미션으로 무조건 깨야겠다 이거 네 개를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나는 무조건 미션을 이걸 무조건 하겠다 만약에 인포스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보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상소 공급실 이게 미션 푸는 게 두 개예요 사람을 찢을 수가 있어요 가는 길 쪽으로 한 명 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실 시야가 좁아져서 인포스터가 활약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보타지가 가장 중요하다 산소 공급실과 전기실에 사보타지를 사용해서 두 갈래로 자르든지 아니면 시야를 좁게 만들어 스킬을 하든지 꿀팁이죠 왜냐하면 사실 원자로로 하면 여기로 다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홀리 님 이번에는 홀리 님이 또 마스터 조언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서 인포스터 꿀팁만 듣고 와야겠어요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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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모덕 님이 첫 번째 때 마스터 님한테 꿀팁을 좀 많이 전해 오셨어가지고 팀원한테 또 공유를 해줬습니다 팀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 팀이 그런 꿀팁들을 알았기 때문에 좀 승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가지고 어몽어스 꿀팁도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 이거는 개인전이잖아요 이제 이제는 공유하지 않는 걸로 공유는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좀 약간 50% 정도만 아 아 네 크롬 일 때 맞고라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맞고요? 맞고라고 나 아니면 쟤 죽여 같은 상황이 있는데 시원 님 달고 아니면 저감 안 돼요? 오 그래서는 이거를 권장 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네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냥 트롤 그냥 게임 못하는 사람 아 사였어요? 네 이런 트롤 이런 트롤 뭐야 트롤이 더 너 이 9명 중에 지금 보스터가 2명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쿨언 한 명 한 명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타격일 거예요 맞죠 진짜로 그리고 이 cctv 같은 거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신 분이 있는데 어? 저 사람 의무실에서 나왔어?만 본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의무실에 안 들어갔는데 나온 걸 봐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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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쿨언 일 때 입장이고 임포스터 때가 사실 임포스터가 두 명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 킬 위에 마우스를 좀 올려놔야 돼요 언제든지 더블킬 나올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두 명 죽이고 시작하면 진짜 유리하거든요 음 뭐야 두 명? 이거 더블킬이야 더블킬 완전 빨라 인포 둘이 붙어내면서 더블킬 한 거거든요 이거 킬님께서 이제 와이드 리프트에서 미드라이너로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든든한 네 어떻게 보면 팀의 주장 같은 느낌 네 무조건 MC 포지션이 되셔야 돼요 음 대화의 흐름을 무조건 주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서로 네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정리하는 멘트들을 많이 쓰세요 오 우선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가죠 네 누구누구님은 어떠셨고 누구누구는 어떠셨다는 거죠 믿음직한 포지션으로 믿음직한 위치 어디예요? 아 그거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위치 먼저 어딘지 얘기하지 마시고 꼬부님이랑 읍지님이 저한테 뭐 하실 말은 없어요? 박스 봤어요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그럼 또 정리하시면서 MC 포지션으로 대화 유지해 가시면은 정말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요 제가 듣는다고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별거 없어요 MC 포지션 밴드 근처에서 아 CCTV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네 이 정도까지만 아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꿀팁을 주셔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팀원분들을 공유 안 해야 될 정보 MC 포지션이 되라 아 이거는 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조건 살아남겠습니다 진짜 제 명의가 상관 아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구글 플레이 코리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0 구글 플레이 플레이온 챌린지 정기사부터 시야를 찾아 있어요 죽여야죠 죽여야죠 이거 무게야죠 킬해야죠 이거 너무 심한데요 지금 트롤이냐 아니면 진짜 나 진짜 아니야 후회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니틀이 안 믿을 거야 이제 나 때문에 이겼어 한 거 없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내가 다 했잖아 뭐 했는데요 이 모든 걸 내가 설계한 거야 공만 열면 거짓말이네 아 왜 이긴다 감사합니다.